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2년 9월에 출고된 2023년식 도뉴기아 레이 1.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맹배상사에서 직접 인수한 차량이고요.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645km 판매금액 1,60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2년 9월 26일 출고 2023년식 주행거리 18,645km 성능보증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성능보증이 필요가 없는 게 제조사인 기아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다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사고도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 특이사항 전혀 없고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신차급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는 전혀 없겠죠. 전면, 측면,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전면, 측면 사진, 엔진 룸, 주행거리는 18,652km 차로 이탈 방지, 보시면 유보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루밀러, 버튼 시동 스마트킹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트렁크, 뒷좌석, 앞좌석, 시트 다 너무 깨끗하죠?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 이제 조수석에서 뒷문 열고 찍은 사진이고요. 휠 타이어 상태도 다 세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요.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차 상태는 진짜 거의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22년 9월에 출고된 2023년식 더유기아 레이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8,645km 판매금액 1,6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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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